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계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희입니다 자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 2022학년도 수능 데뷔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10월 모의고사가 주는 의미는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라는 것 어떻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얘들아 우리가 3월 달부터 쭉 모의고사를 봐왔지만 어느 한 회당 쉬운 문제가 없죠 우리가 웬만하면 문제를 많이 풀면 풀어볼수록 문제가 좀 쉬워질만 한데 사실 매번 모의고사가 어렵습니다 우리 풍마이들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그런거죠 우리 풍마이들이 어느정도 내재된 실력을 갖고 있지만 사실 매번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좌절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좌절을 딛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 자 이제 수능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달려와 주셨고 잘 버텨와 주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달 수능 그날까지 조금만 더 버텨주시고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10월 12일 화요일에 실시한 10월 모평 즉 10월 학평에 대해서 수능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평을 보시면요 단원별로 6문제 7문제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골고루 좀 난이도가 높은 즉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는 역시 3단원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3문제 정도가 있었고요 단원별로 골고루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풍마이들이 꼭 시험 보고 나서 느꼈을 때더라 난이도가 어땠어?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좀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죠 긴장을 많이 했고 불안했고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야 이거 되게 어렵다라고 느꼈지만 사실 이 해설 강의를 보게 되면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난이도가 약 중정도 되고요 사실 이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편차가 좀 크다라는 것 고지자기 복각이라던가 풀룬구조론 해수의 표층순환, 외계 행성계 탐사 그리고 급행창 우주론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능에 안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끝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눈에 익숙한 문항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수능 연계 교제라던가 그리고 기출문제 그리고 항상 뭐 나오는 패턴의 유형들이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좀 많이 봤던 모습이다 많이 봤던 유형이들이다라고 우리가 느끼면서 문제를 풀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중, 체감은 중상 정도에 있을 것이고 사실 시험 끝나고 보면 중하 정도의 난이도를 갖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10월 학평을 보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자 봅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하자 이거야 정리하는 시간을 갖자 이거죠 장풍이가 얘기하듯이 수능 전날까지 지존용을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실전과 같은 연습 하루를 잡아 하루를 잡아서 애들아 국어부터 쫙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까지 하루 동안 수능을 보고 수능 당일날 먹을 점심을 미리 한번 먹어보고 쉬는 시간을 체크해 보고 이렇게 여러 번의 실전과 같은 연습을 해야 될 시기라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합니다 굉장히 일교차가 커지면서 여러분들 그리고 애들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확진자도 많아지고 굉장히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부담을 또 느끼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또 감기에 잘 걸릴 수 있죠 지금 얘들아 감기에 안 걸리는 것도 실력이야 그러니까 목관리 잘하고 비타민 같은 거 많이 챙겨 먹으면서 컨디션 조절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마음을 편안하게 마음 먹으면서 정리하는 습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번부터 문제를 한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죠? 봅시다 판구조론에 정립되는 과정입니다 해령을 중심으로 해양지각이 양쪽으로 바로 이동하면서 이건 해양저 확장설이죠? 해저 확장설 맨틀 상하부의 온도차로 맨틀이 대륙하고 이로 인해 대륙이 이동할 수 있다 맨틀 대류설 과거에 하나였던 하나에 모여있던 대륙이 분리되고 이건 뭐 대륙이동설 그래서 새 이론 중 가장 먼저 등장한 이론은 바로 다야 그렇습니다 대륙이동설, 맨틀 대류설, 해저 확장설 순이었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아지는 것은 그렇죠 기억 해령을 중심으로 해양지각이 양쪽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해령을 중심으로 멀어질수록 올, 식, 딥 긋자 맞아요 자, 홈스는 변환단칭의 발견 변환단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해저 확장설을 주장하는 증거가 됩니다 해저 확장설 오케이 자, 또한 변환단칭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판구조론도 판구조론도 증명하는 어떤 증거가 되죠 해저 확장설 그리고 판구조론